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일 개묘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또 오늘의 운세 진행을 해볼게요. 일간별 운세죠. 아직 저희는 갑스럴이라고 하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까지는 계속 갑스럴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의뢰월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갑스럴에서 의뢰월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운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자 신금이 9일이 있었고 정화가 3일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모토 18일 중에서 하반기에 속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묘일이죠. 오늘 시간은 제가 적지 않았고 이 청관이는 개수의 입장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볼 텐데 지금 보시면 개수 입장에서는 평관이 제왕지에 상관이 쇄지에 그리고 본원에서는 이렇게 장생지 위에 자신이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한 것은 화일간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동이라던가 병고가 좀 많은 게 화일간입니다. 물가보는 상극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갑목일간입니다. 갑자라던가 갑신 혹은 갑인일주 분들이 갑목일간 분들이고요.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정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본인이 감소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무리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 또 불확실한 거래권 그리고 집이라던가 가게 혹은 물건에 대한 매매권 등은 오늘 결정짓지 마시고 최대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소나 보류가 진행되면 제일 좋아요. 무리하게 승인하지 마시고 좀 더 뒤에 날짜에 천천히 신중하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편인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의도 많으시잖아요. 아시겠지만 을미일주도 있을 것이고요. 을사일주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입장은 다 달라요. 어떤 지지가 오는 거였다는 다 다른데 편인이 걸럭지 앉았다는 얘기는 오늘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 아파도 정해진 일 자체를 처리하려고 무리하게 나가셔야 되고요. 또 본인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누가 이 을목일 분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만큼 그러한 약속, 거래, 계약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지금 제가 푸는 운세는 토요일입니다만 이 목일간 분들은 거의 활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활동성이 큰 날입니다. 목일간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화일간들 보겠습니다. 병화는 어떤 흐름이 될까요? 지금 병화분들이 가장 양극화가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 번 계약이라든가 사업 부분이 엎어질 수가 있고요. 건강도 어느 정도로 좋지 않냐면 입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다른 일간분들보다 운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한편, 한편 이 병화의 빛이 바랜 분들 병화를 여러 개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입장은 달라요. 그동안 잘 안 풀렸던 병화분들은 요즘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운이 좋아지는 거죠. 집안의 경사로 인해서 파티를 벌이신다거나 사업적으로 이벤트를 벌이신다거나 선물을 나눠주신다거나 돌잔치부터 해서 자제분들의 어떤 결혼 이런 것들도 이 이벤트에 속한 일들입니다. 또 자기의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로 뛰게 되는 주말이고요. 어쨌든 부풀려서 주변에 알려야 되는 날인 거죠. 그만큼 병화분들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한쪽 분들은 자신의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발로 뛰고 동분소주하고 있는 그런 운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오늘 평관이 병지에 놓인 날인데 평관이 병지에 앉았다는 것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간호를 해준다거나 또는 본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또 아픈 환자가 발생을 해서 내가 안보를 물어야 하고 그 사람을 간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 되겠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주는 30%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일간 운세이기 때문에요. 이거 당연히 일간은 8글자 중에서 그냥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입장에서 사실 다 뜯어보려면 태어난 월이 다 다르니까 봄에 태어난, 여름에 태어난, 가을에 태어난 이런 걸 다 보셔야 되고 지지도 12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운으로 디테일하게 좁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간 중심에서만 그냥 때려 넣으니까 당연히 안 맞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주라더라도 30%만 보셔야 되는 건데 거기서 더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한 5%,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으면 그게 더 정상인 거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은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무슨 얘기냐고요? 정제라는 것은 사실 변화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일탈, 도박, 타락, 나의 관계로부터의 배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운세를 보시는 분이 무토 여자분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동안 성실한 줄 알았는데 혹은 부인이 그동안 굉장히 순수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은밀한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거나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거나 혹은 중대한 일에 대한 배신, 배반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분들은 편제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편제는 변화가 큰 걸 편제라고도 합니다. 재와 관은 변화를 동반해서 몰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병지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에너지가 긴장이 쇄약해진 단계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날이고요. 부인이나 여자친구 혹은 친아버지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살 혹은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보살펴봐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기토 분들은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통틀어서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형편이 안 되는데 막 퍼주면은 뭔가 좀 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은 들어옵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시거나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기토 분들은 베풀수록 좋은 일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은 상관이 퇴지에 앉은 날인데요. 나쁜 일은 비껴가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셔도 나만 적게 다치거나 가벼운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일은 주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날이에요. 또 주말인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서류를 보낸다거나 회사에 당직 근무를 서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게으름이 오늘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죠. 차일필 미루시게 되고 당직도 나가셔야 되는데 오전 당직만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그냥 떠넘길 수도 있어요.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대화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본인을 굉장히 현실성 없는 사람으로 쳐다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검 보겠습니다. 신검 분들은요.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갑자기 탁 중단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다른 곳에 잠시 맡기고 아주 멀리 장거리 이동을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 구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인인데 유튜브 하시겠다고 카메라 알아보러 가시거나 마이크 알아보러 가시거나 시내에 가셔서 이것저것 또 시장 조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수일관들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아니에요. 임수분들이고요. 겁제가 사지에 앉았죠.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겁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행은 지금 같죠. 주변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하루입니다. 본인의 위로가 더 이상 주변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분들은 오늘 잘못하면 상갓집에 가실 수 있어요. 상복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다행인 거죠. 자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같은 글자가 지금 들어왔죠. 개수분들에게는 이렇게 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나와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내 편이 생기는 날이고요. 이게 경쟁자로 발동하게 되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텍스트에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1월 2일에 어떤 중요한 라이센스 시험을 치러 가신다거나 그렇게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은 이 비견이 나쁜 역할을 하는 비견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었던 분들은 오늘 오랜만에 나는 그동안 혼자 있던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기분이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또 일요일날 운세 영상 제가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푹 쉬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